다이소에선 아무리 비싸도 5,000원인거 아시나요? 오늘은 가성비도 좋고 있으면 너무 편한 실용적인 5,000원템 2탄 소개해드릴게요. 양방향 후추 그라인더 소금이나 후추같은 향신료를 넣어 사용하는 분쇄기예요. 높이는 22cm로 한 칸의 용량은 80ml입니다. 뚜껑과 분쇄기가 두개씩 있고 두께 조절 레버가 있어서 용도에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두칸으로 구분되어 있어 양쪽으로 담으니 주방의 공간도 줄일 수 있어 편해요. 굵게 또는 곱게 분쇄기능이 있어 나사를 좌우로 돌려 굵기를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심플한 디자인에 고급스러운 느낌인데 5,000원이라 가격도 착해서 마음에 드실거예요. 투입구도 넓어 재료를 넣기도 편하고 한 칸 용량이 80ml로 넉넉하게 재료를 담을 수 있어 좋아요. 취향에 따라 요리에 맞게 굵기를 조절해서 사용하세요. 바로바로 갈아서 사용하니 더 신선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나 요리할 때 바질, 큐민, 레드페퍼 등 다양한 향신료를 담아서 사용하기도 좋아요. 굵기조절 레버로 입자를 쉽고 빠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끔 특별한 날에 양갈비를 집에서 구워 먹는데요. 간마늘로 시즈닝을 하면 양고기 특유의 잡내를 없애주어 우유에 담궈두고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답니다. 자주 사용하는 통깨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모든 요리에 마무리가 되어 안 넣으면 뭔가 이상한 고소한 통깨도 손으로 비벼 넣지 마시고 그라인더로 편리하게 사용해서 맛과 비주얼로 가족과 함께 사랑스런 식사시간이 되어보세요. 원터치 도어 스토퍼 일명 말발굽이라고도 불리는 발로 밟아 손쉽게 고정 해제하는 현관 스토퍼에요. 재질은 아연 합금으로 내구성이 좋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라 더 마음에 들어요. 완충 스프링이 내장되어 있어 발로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쉽게 작동이 됩니다. 고무를 돌리면 높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다 고무 마모가 되어도 조절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저희 집은 스토퍼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올릴 때마다 여러 번 시도를 해야 해서 번거로웠거든요. 그리고 신발도 더러워지고 흠집이 생기기도 해요. 드라이버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고무 패킹 전체가 닿도록 돌려서 높이 조절을 해주세요. 발로 가벼운 터치만으로 쉽게 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고 올릴 때면 발가락을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젠 원터치로 신발과 내 발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 청소기 책상 위에 있는 지우개 까르나 과자 부스러기를 청소해주는 아이템으로 책상도 너무 예쁜 데스크 청소기에요. 민트와 핑크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사용설명서가 별도로 있더라구요. 제품 청소와 건전지 교체 방법, 조립 순서 등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AA 건전지 두 개가 필요하니 준비하시고 다이소에서도 판매하고 있어요. 온오프 버튼이 있어서 좌우로 작동시켜 청소해주시면 됩니다. 푸시 버튼은 눌러서 하단을 분리 후 쓰레기를 비울 때 사용해요. 중앙에 있는 바람구멍이 하단 중심으로 먼지를 흡입하고 청소 소리 있어 바닥을 문지르면서 닦을 수 있어 좋습니다. 소음은 좀 있는 편이에요.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은 피해주세요. 키보드에 먼지와 이물질도 쉽게 흡입해주니 사용해보세요. 청소가 끝나면 푸시 버튼을 눌러 하단 뚜껑을 분리한 후 내부 필터와 함께 청소해주시면 됩니다. 쓰레기를 쉽게 버리고 조립하기도 편하더라구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라 아이들도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청소 솔에 붙은 먼지도 가끔 떼주면 청소기를 깔끔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불 위에 흘린 과자 부스러기도 미니 청소기로 빠르게 청소할 수 있어요. 흡입력도 좋고 가격도 착한 데스크 청소기로 생활에 편리함을 누려보세요. 4구 헬스장갑 요즘 근력운동을 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으신데요. 안정적인 운동을 위해 헬스장갑은 필수에요. 가성비 좋은 다이소 장갑 소개해드릴게요. 일반 장갑은 벗을 때 뒤집어져서 불편한데 이건 밴드 형식이라 벗기 편해요. 손등이 오픈형 구조라 통기성이 좋고 쿠션감이 있어 굳은살을 방지해줘요. 손바닥 논슬림 패치가 미끄럼을 방지해주어 안전하게 운동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벨크로 방식이라 손쉽게 탈부착할 수 있어 편하더라구요. 소재가 네오플레인이라 천연 고무보다 탄력감이 있어서 손이 큰 분들도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밴드 형식이라서 자신의 손목에 맞게 조일 수 있어 좋습니다. 미끄럼 방지패드로 안전하게 운동 효율을 높여주고 손목 스트랩이 단단히 감싸주어 손목을 보호해줍니다. 헬스 외에도 등산, 자전거, 낚시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 꼭 착용해보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